자 그 다음에 이번엔 동사를 꾸미는 부사 앞쪽에서는 이제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 있죠 동사를 꾸미는 부사는 주로 이제 동사의 앞이나 혹은 이제 뒤에 주로 넣어주고 수동태를 꾸미는 부사들은 원래 수동태가 bpp지 근데 그 사이에도 들어가 자 그리고 또 저까지로 우리 빈도 부사 하나 배워볼 텐데 빈도 부사는 이런 애들이에요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seldom, rarely, never 얼마나 자주 하느냐 always, usually, never 이런 것도 빈도 부사야 이런거는 비동사나 조동사 뒤 일반동사 앞 자 그러니까 he exactly imitated her action 여기 exactly가 부사인데 이건 동사보다 앞에 온 거야 자 그리고 she has worked hard 그녀는 열심히 일이야 이게 부사야 그러니까 이제 뭐 목적어 이렇게 표시하면 안되겠죠 그녀의 목표를 위해 그 계획은 거의 취소되었다 이거는 수동태인데 그 사이에 부사 almost 거의가 들어간 거야 어 이렇게 수동태 사이에 들어간 부사는 그냥 합쳐서 동사로 취급하자 자 그는 이거는 빈도 부사죠 항상 미소진다 일반 동사니까 그 앞에 오는 거야 그의 친구들에게 자 그래서 그는 서 있었다 정확하게 가운데 중간에 그들의 중간에 그 점원은 친절하게 답변했다 그의 질문에 그는 종종 이럴때는 비동산 이따로 해석되는 비동산에 그 체육관에 그의 반 친구들과 함께 그의 반 친구들과 함께